안녕하세요 꽁티비 김혁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수탐구입니다 손흥민 이적 근데 본인이 결심한다고 해서 갈 수 있어? 뭐 본인이 결심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는데 후폭풍은 지금 좀 센 것 같아요 어쨌든 컵리그 들어올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남아있는 일정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희 감독 아웃시키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게 뭐냐면 사실 레비 회장의 선택이었거든 감독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가면 카라바오컴 완전 망하는 거고 100% 감독을 내치면서 선수당끼리 단합을 해서 이 카라바오컴을 좀 한번 잡아보자 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었거든 목표였죠 근데 이것도 안 됐잖아 안 됐죠 근데 위원님 그거 언제 얘기 나갈까? 그거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무리뉴 경제 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는 괜찮았다고 봐 정말요?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관계가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카라바오컴 그 전에 뭔가를 해결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답이 있었던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우승한다면 뭐 무리뉴 감독 철저히 가야 되는 거잖아 컵 들면 아 근데 컵 자를 거면 컵 우승했어도 자를 명분은 계속 있는 거 아닌가요?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벌써 이제 물과 기름이 됐던 거야 레비 회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어쨌든 카라바오컵은 컵이잖아 컵이죠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는 선수들이 태만하는 분위기를 벌써 감지했던 거야 그러니까 레비는 메이슨을 믿는다기보다는 무리뉴가 없어짐으로써의 단합이 으쌰으쌰 를 약간 믿었던 거네요 그렇지 있으면 이건 끝난 거고 100% 혹시라도 여기 없으면 선수단이 중심축이 되어가지고 컵을 뭐 거머쥘 수 있는 동기부여는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가능성을 그래도 봤던 거야 조금 미세하게라도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게 5%였어 그게 5% 5%도 높다 아닌가요? 오리에만 잘했으면 한 20% 줬는데 늘 그 폿백라인 중에 문제가 뭐냐면 가운데 수비하고 레귤로는 그래도 자기 목하잖아 하죠 근데 오른쪽이었단 말이야 뭐 도어티가 나오든 오리에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탄강가가 나오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포지션 때문에 안 되는 거였고 결국은 오리에가 파월를 해가지고 실점했잖아 그렇죠 결국 그렇게 이어졌죠 뻔한 스토리가 그대로 나온 거야 뭐 그러면 이제 다시 토트넘 손흥민 케인 얘기로 돌아가자고 하면 손흥민 케인 결국 놓칠 거다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냥 반대로 여쭤볼게요 이거 우승했으면 손흥민 케인 잡을 수 있었나요? 못 잡아 그러니까요 왜 이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어그로 끌기 위해서 그런 거고 케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어쨌든 계획을 잡을 거야 그렇죠 자 케인은 무조건 가게 되면 더 좋은 구단으로 갈 수 있는 선수임에는 틀림없잖아 무조건 위로 보죠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나가는 거고 또 그 무조건 위에 있는 구단들이 케인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이라면 네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 또 맞죠 그렇죠 뭐 빨간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파란팀 그 다음에 저기 어 뭐 강 건너 있는 저기 있잖아 스페인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든 뮤넴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케인은 4개 리그에서 무조건 다 데려가려고 그럴 거야 이탈리아도 가능성은 있는데 아 살상 없죠 본인이 좀 안 가려고 가지고 네 그렇죠 오히려 프랑스 리그는 PSG 때문에 가는 거고 뭐 감독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대설에 가는 가능성이 있고 음 트로피를 많이 챙길 수 있는 거잖아 음 요거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무조건 담으려고 하겠지 담으려고 하죠 근데 약간 그것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그 슈퍼리그 만들려고 레알이 반기 들었다가 막 이적 못하게 하는 징계 같은 거 막 떨어지고 그럴 것도 같던데 아니겠죠 아냐아냐 징계가 갈 수도 있어 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이번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아마 어 인테밀란 회장이든 음 레알 회장이든 이 둘 중에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또 내지는 둘 다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음 라고 본다라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가게 만들어야지 구단한테 피해를 가게 만드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피파에서도 유럽파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안 좋은 케이스가 있죠 우리나라한테도 그렇지 이승훈 선수가 피파진 바르셀로나가 피파진 결 먹었는데 이승훈 선수가 피해를 본 케이스가 결국은 선수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 이거는 아마 그래도 막지 않을까 이번엔 막았으면 좋겠네요 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케인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손흥민 선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은 반반일 것 같아 반반 어떻게 반이죠 구단 레전드로 남는 것 하나 왜냐면 어쨌든 지금까지 참 잘해왔잖아 그렇죠 토토넘에서 그래도 잡으려고 하면 케인은 어쩔 수 없는 케이스인 거고 손흥민은 잡으려고 하면 그래도 토토넘에서 담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바지장 가랑이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50%는 또 뭐냐면 뭐 엽구단으로 가든지 레알로 가든지 또 내지는 PSG로 가든지 이제 그 선택이잖아 그렇게 가면 손흥민 그 크리어 자체에서 뭐 트로피가 부족하다 그러잖아 네 그거는 충족시켜줄 수가 있다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토토넘에 있는데 뭐 올브 엠턴이나 웨스트엠이나 이런 데 가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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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라면 음 아마도 트로피를 들어오는 구단은 갈 수가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토트넘에 남았을 때 시나리오를 몇 개 짚어보고 싶어요 우선 토트넘에 남아서 우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 이제 없다 한 4년 정도는 이제 피크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가능이 없다는 거야 4년밖에 없어서 반대로 그런 게 있고 손흥민이 지금 제일 좋은 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 네 케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죠 케인 같은 선수를 케인이 받아왔던 그 돈을 쓰면서 절대 데려오지 않을 거잖아 절대 아니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데 응 그 선수들은 손흥민처럼 몇 시즌을 뛰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를 데려올 텐데 그렇죠 그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서른 뭐 둘 셋 둘 셋 둘 셋 넘어가는 거잖아 그렇다라면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토트넘 정도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라면 뭐 선수를 데려오고 이걸 떠나서 레베 회장이 한 시즌에 바로 한 1조 정도는 투입을 시켜야 될 거야 아 그 돈이 말이 1조죠 아니 그래야만 맨시티나 맨유나 뭐 리버풀이나 넘어서지 그렇지 않고서는 넘어서기 힘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장담하냐 하면 그거 쉽지 못하거든 그것도 안해요 그렇잖아 그쪽에서도 벌써 1조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야 아 진짜 어렵게 되네요 그게 근데 이제 최악의 케이스죠 최악의 케이스 남았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손흥민의 위치라 그래야 될까요 명성 토트넘에서 위상 이런 게 어떻게 남게 될까요 토트넘은 레전드로 그대로 남는 거고 우승을 못해도요 그렇지 그리고 계약기간은 아마 한 5년 정도로 늘어날 거야 어 그렇죠 그게 잔류할 수 있는 맞아요 동기부유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유럽 내에서의 인지도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기능이라면 충분히 기억 속에서 잘했던 선수로 기억 남는다 아마 한 10년, 20년, 30년 이렇게 돼도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 뭐 좋아 30년 지나서 네 데브라인드도 감독하고 있을 거고 어 승상 안간다 레전드도 감독하고 있을 거고 하하하 케인도 감독하고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국내에 있다가 놀러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케인이 가서 모른 척 할까 알죠 오 그때 잘했던 선수잖아 그럼요 관심도 있는 거고 응 그런 정도의 레전드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남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서 역사는 이제 과거도 보고 현재를 또 되돌아보고 미래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 역사를 되돌려 보면 답은 거기에 있어 오 답은 뭔가요 자 토토넛의 과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우리가 10년 전에 아 봐야 10년 전 영표가 또 그 이전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베일이라는 선수가 거기에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근래에는 또 워크나 모드리치가 있었잖아 아 모드리치 있었죠 자 이 떠난 선수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으며 응 어느 정도의 트로피를 모았는지를 보면 나오잖아 아 워커 베일 모드리치 다 토토넛 있었습니다 와 그러네요 이 3명의 트로피만 합쳐도 거의 한 40개는 되지 않을까요 더 되면 더 됐지 더 되면 40개는 될 거 같은데 덜 대지도 않을 대고 또 하나 이 3명 중에 발롱들을 받았던 선수도 나왔고 그렇죠 그렇죠 몸값도 다 수직 상승했고 그렇죠 인지도 또 네임밸류 똑같은 얘기겠지만 훨씬 더 올라갔고 또 지금 보면 훨씬 더 행복한 뭐 시간들 보내고 있는 사람이야 모드리치 행복한가요 행복하죠 솔직히 3연패 했는데 그럼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베일이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세계 최고 연봉을 그래도 그 멋졌던 적이 있잖아 베일은 그 기분을 잊지 못해서 돌아왔잖아요 어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이 선수들 발걸음을 갈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또 이적을 해야 되는 게 맞아 맞는 거 같기도 해요 정말 우승 트로피를 원한다고 하면 손흥민이 이제 토트넘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너희들은 떠나서 우승했지 몰라도 나는 토트넘을 우승시킨다 이건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지 너희들은 떠나서 트로피도 많이 들고 참 행복한 시간 보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토트넘을 내가 사랑해 응 난 여기에서 내 커리어를 마칠 거야 응 단 우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구단 나를 사랑하는 밴들이 있는 이 구단이라 생각하면 여기도 괜찮고 이 선택은 본인이 하게 됩니다 뭐야 오셨 LISA 문 הט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감사합니다.